봤어요. 괜찮아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은 길 날짜에 흔들리는 차장 너머로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선사람도 흐르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이는 진짜 호흡이 안 맞네요 자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탄 소년단 우리 원래 뭐 보였지? 남 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새롭게 유닛을 결성한다고 중대 발표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강 프로젝트상으로 결성된 유닛인데 어떻게 발생했죠? 지시? 아무래도 그때 뭔가 이렇게 저희가 컨텐츠를 하나 찍다가 남준씨가 저에게 V앱을 추천을 해드렸고 진영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 이런 저의 배려에 추천이었죠. 그래서 저도 남준씨를 보고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 유닛이 또 결성되게 되죠. 그러니까요. 바로 이게 물귀신이라는 이제 그런 약간 타이틀로 유닛이 결성됐고요. 저희가 프로젝트성 유닛으로 오늘 데뷔를 하고 네. 바로 이제 끝나면 해체하는 걸로 그렇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제가 이 3, 40분 동안 유닛이 되어온 걸 환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하죠 진씨? 뭐해야 돼요? 오늘 제가 또 준비해달라고 한 게 있어요. 뭐예요? 저희가 영혼을 갈아서 갈아 넣어 만든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RJ와 코야죠. Let's get it. 네. 근데 저는 얘는 RJ가 아니라 RK라고 RK의 동생입니다. RK? RK는 누굽니까? RK는 없나요? 얘는 이제 베이비 코야예요. 베이비 코야. 코야 맞죠. 난이도가 있네. 얘는 이제 1단이네. 얘도 1단계예요. 네. 이제 10단계예요. 그냥 piece of cake. piece of cake. 난이도가 다 1단계 있네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얘네들은 베이비라 베이비들보다 이제 어렵고 쉽고 네. 이제 유아도 할 수 있다. 이제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그거 왜 쌓아요? 좀 이쁜데요. 쌓으니까. 오. 하지만 저는 남준씨가 이걸 문어트리는 걸 보고 싶어요. 한번 문어트려주세요. 오. 튼튼한데요. 한번 더 문어트려주세요. 참하네. 와우. 남준씨 손이 부서진 거 아닌가요? 자,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만들기를 시작해볼 건데. 이거 밥 안 먹어요? 밥인데? 자, 일단 먹고 시작합시다. 배 안 고파요? 고프지. 자, 여러분 배가 고파서 이제 앞에 이제 그.. 그.. 그 식이 뭐냐? 샌드위치가 있는데 네. 자, 이거는 여기 써있어요. 볼케인.. 아니다. 볼케이도 치킨.. 아, 잠시만요. 그 홍보.. 아.. 저희.. 이.. 저희 광고 이렇게 음식광고는 하지 않지만 또 언제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거 광고 아니에요? 광고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오케이. 자, 이거 광고 아니고요. 그냥 써있길래 메뉴를 말씀드리고 그렇죠. 그렇죠. 참고로 저희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절대 아무도 없고요. 저희 둘 밖에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 우리 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볼케이도 치킨과 이건 뭐죠? 이게 뭐예요? 장봉베르 암봉.. 암봉.. 장봉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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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읽을 때 장봉베르라고 있는데 제가 이 햄이 무슨 장봉베르, 햄인가 뭐 그런.. 오.. 남준씨 혹시 인싸예요? 저 좀 먹어봤죠. 오.. 남준씨 인싼될 메뉴에요. 진짜요? 이게 약간 좀 비싼 거예요. 이 햄이. 그러면 그게 2개 있으니까 우리 하나씩 교환하죠. 근데.. 손 씻고 왔죠? 보케이도가 아보카도였네. 보케이도가 아니라 아.. 아.. 아니 저요? 싫어할 때요. 진짜 싫어해요. 저도요? 아보카도도 이제 인싸 음식이잖아요. 아 진짜요? 저 인싸 아니라서 저도요. 아보카도가 지금 거의 잔뜩 들어있는데 지금 저한테는 약간 거의 진흥처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먹게요? 저라면 안 먹겠어요. 저는 굽는 한이 있더라도 아보카도 국이 있더라고 물티슈 아니 이미 다 만져놓고 물티슈로 손을 닦으면 요기는 요기는 반짝반짝이는 근데 사실 저도 뭐 사실 다 만지고 다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방금 손을 씻었다고 얘기해 손 씻었죠. 손 씻었다고 화장실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손 씻었다고 손 씻었다고 화장실 가면 당연히 손 씻는 거 안 씻어요? 씻죠. 그러니까 화장실이랑 발도 씻어요. 오 쩌네. 자 그러면 이거 제가 만나던 거니까 손 씻은 걸로 이거 교환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잠봉배라는 뜻이죠. 아 이거 진짜 저 안 먹어요. 일단 저 안 먹어요. 오케이. 일단 원래 막아먹고 먹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 아보카도. 이 아보카도를 왜 모은 거예요? 먹을 거잖아요. 괴롭으니까 먹겠죠. 건강에 좋대요. 그 바다에 굴이랬나? 바다에 굴? 굴. 굴이 바다에 굴. 바다에 굴. 6개 굴이요. 아 아보카도 진짜. 아보카도씨 열받네요. 이게 인사에 부실한 거죠? 아보카도씨 열받네요. 이게 인사에 부실한 거죠? 염진씨에 화내렵시다. 야 이게. 전봉배롭대. 좀 늦게 한테 맛있나요? 뻥 떠져왔어요. 뻥 떠져왔어요. 아 이게 치즈가 아니야. 빠타요? 아 아보카도는 이제. 전봉배롭대. 먹방 끝입니다. 레몬인데 이거 약간 레몬을 뿌려 먹어야 되나? 레몬이 제가 이렇게 밑에 귤직했어요. 이게 살짝. 이게 살짝 느끼하기 때문에. 이제. 레몬을. 나 왜 손떨리냐. 암모에서 그런가. 됐지. 아 나 보통 못 먹게 안되다. 나 보통 빼래. 왜? 맛없어요? 나 느끼한 거 잘 못 먹어. 왜? 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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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살짝 의문인게 있어요. 뭐야. 방송도 가도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끝나고 말,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왜요? 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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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트control. 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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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이 타야 정맥 타야 정맥 타야 정맥 타야 정맥 타야 정맥 타야 어떻게 대답하세요? 제가 시원하게 율법 중에 맛있죠? 아 그럼 제가 끝나고 한 달 했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게 또 방송에서 모두 JMP가 막 나가니까 응 이게 괜찮은 건가 응 정말 맛있다 응 정말 정말 맛있다 응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아 저요? 아니요 아 우리 아미여러분들 댓글 한번 읽어보죠 댓글 아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일단 네트워크가 끊기게 벌면서 이제 댓글이 올라올 수 없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내가 딱딱한 방에 나 이거 늙었나 봐 응? 음 딱딱한 방에 먹으면 턱이 아파 미세먼지 단련 안 해요 턱을? 어? 저 지금 할 날이 하새머리에요 형 야 백장까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뭐죠? 턱이 한 번 못해요 대박 진짜 이런 얘기까지 안 할라 했는데 네 뭐야 하지 마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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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갑자기 터서 뭘 먹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뭘 안무하고 배고 바로 먹었어요 안무요? 새로운 앨범 나오잖아요? 나오죠? 남진 앨범 남행열처라고? 네 또 자리죠 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 봐 얘기를 미리 말하는데 저희 새로운 앨범 안 나옵니다 응 응 응 너무 없어요 그런거 아직 몸 안 좋으세요 근데 앞으로 막 있을 막 그 막 앞으로 춤추고 뭐 이런 날들이 많잖아요 야 안무 할거지 왜 이렇게 힘들냐 야 와 나 힘들다 진짜 끝났어요 늙은거 같애 방 유산소를 맨날 하는데 왜 힘들냐고 안무가 미친다니까 제가 2년 1년 반 전에 제가한테 똑같은 이 고민 상담을 했었어요 나는데 요새 몸이 늙은가? 몸이 늙은건가 내가 요새 안무가 조금 힘들다 내가 뭐 빠지겠다거나 뭐 시험시험 하겠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다녀서 안무가 힘들다 이런걸 갑자기 후비가 불 딱 보더니 형 그건 정신력 차이예요 이런거 그래 그래가지고 요새 그 우리 정신력 차이가 또 유행하고 있잖아 별로 가끔씩 하고 있어 어쩔 수 있겠는데 몸하면 정신력 차이라고 하면 정신력 차이예요 이러는 거를 생각하세요 어 그렇구나 근데 후비 보면 그런거 같아요 후비는 정신력이 좋아요 그래서 난 정신력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후비가 몸 안 보면 제가 밥 먹다가 너 배부른데 이러면 형 정신력 차이예요 이러면서 뭐 뭐라 하잖아 참고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출시할 지금 굿즈를 입고 있습니다 아 이 옷이 왜 정신력이 좋아진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뭔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나도 그냥 스타트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회가 사실 이거 사실 운동이 잘 되는 건 아닌가요? 굉장히 이제 저 회사에서 출시하고 이제 하이브티 절차정리에 출시할 겁니까 많은 사람 부탁드릴게요 맛있네요 자 이건 뭔가요? 디저트 디저트 아 밥 먹으니까 디저트 먹어야죠 오케이 레츠고 디저트 와우 와우 스문라인 버터 와 이것도 너무 인싸 메뉴인데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저한테 생긴 게 살짝 불안해요 이게 뭔데? 자 여러분 뭔지 아세요? 손바닥 대줘야 되는데 생긴 건 형 손바닥이 전혀 안 보이긴 하네요 멈춰! 멈춰! 같이 하나요? 이게 뭐야? 자 케이크 무슨 케이크였니? 생긴 건 오레오처럼 생긴 한데 얘는 왕도 아니고 이렇게 우뚝 썼어 자 뭐지? 약간 불안한데 뭐 한번 먹어볼까? 이거 굉장히 불안해요 아 이거 치즈네 아 리얼? 자 나 크림 안 먹는데 잠깐만 어 케이크다 야 케이크죠? 야 뭐야 야 그림 그림? 복숭아 레몬 케이크 아 와 야 인싸 메뉴구마 렉케 요 위에 있는 게 복숭아네 나 복숭아 좋아하거든 음 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맛있어 맛있어 아 여러분들만 아니라 맛있는 걸 먹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건 얼마쯤에요? 그새요 한 만원 넘지 않은가 이런건 와 굉장히 비싸고 있는데 나 때는 케이크 한 조각이면 1500원이나 샀어요 나 때? 그런 적은 없어요 형 옛날 케이크는 1500원을 시켰어요 옛날 케이크가 어떤 케이크야? 옛날에는 한 60년 전에는 월세도 1000원 2000원 하고 그랬어요 60년 전이면 1950 아 1961년이구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300만원이면 샀어요 옛날에는 오케이 와 하트가 이렇게 돌발했다고 형이 떴어요 월 아 형 와 진짜 형 뭐 앞에 좀 여미십쇼 여미가족이에요 여미가족이에요 내려가는거 안보여요 아 이게 옷을 올리면 그 뭐랄까 살짝 닌자 느낌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아 진짜 약간 이렇게 우리를 지금 이 화면으로 보니까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참 그렇네요 이거 봐 이 닌자처럼 이렇게 된다 이거 좀 멋있는데? 멋있지 않아요? 약간 카카시 같고 멋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복숭아까지 먹어 봤어요 네 진짜 약간 두서가 없고 전혀 짜야지 계획이 전혀 없는데 우리는 앞으로 V LIVE 할 때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아 그래서 나름대로 세운 거 아니에요? 뭘? 이렇게 앞에 블럭도 있고 그치 내가 너랑 만들기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또 뭘 만들고 싶어요 이게 레고 빛지21에서 나온 음 여러분들 광고 아닙니다 뭔가 광고 아닌가? 광고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우리가 영혼을 불어넣어서 만든 캐릭터로서 우리가 좀 사랑을 해줄 필요가 있어 자식을 어떻게 광고를 해요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우리 아빠는 나 성공했다고 광고하고 다니시는데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랑 좀 TMI를 발설하자면 저희 아버지랑 남준이 아버지랑 베프예요 좀 진해요 둘이서 한 둘이서 두 분이서 진짜 저랑 제가 남준이 만난 것만큼 만나요 저희 365일 중에 한 360일 같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들도 그런 거 같아 아니야 어떻게 지난 거지? 성향이 많나? 어 그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서로 옆동에 사셨었잖아 그렇지 이웃 이웃 이웃이었지 부모님 세대는 좀 약간 숙소 돌아갈 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옛날 시절에 너희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랑 산책하고 계시고 어 진이 왔니? 이러면서 그랬었죠 그랬었어요 네 그랬었고 아무튼 그래서 정말 영향가 없는 VL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먹었고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하스 자 이제 이걸 만들기 시작해볼 건데 네 와 이게 이거네 이거 위에 해가지고 이거 너무 쉬운데? 끝 야 내가 봤을 때 이거 5분이면 끝한다 나 왜 이렇게 놀았냐 다시 쓸게요 죄송해요 잠시만 이거 내가 벗지 말아서 그랬을 때 그걸 또 보셨니? 가까워요 머리가 승을 놓으셔요 자 까봅시다 자 일단 까보면 오늘의 TMI 정국이가 이틀 동안 머리를 안 감았대요 와 형은요? 저 오늘 아침에 감고 놨어요 되게 깨끗한 남자에요 어 기록은 몇일이에요? 6일이요 아 제가 일이 없으면은 머리를 안 감아요 와 살 수 있어요? 물낭비에요 그 샴푸 린스 자주 하세요? 환경오염 그거 해가지고 전 그거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귀찮아서 그런게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염감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걸 만드는데 참고로 참고하세요 여러분 6일입니다 너도 저요? 아 저는 안 쉬어요 어? 저는 하루에 두 번인데요 하루에 두 번이나 감는다고? 솔직히 땀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귀에 땀을 저는 제가 안 씻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물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빨아야돼요 남준아 불쌍한 사람 생기죠 주위를 돌아봐서 환경파괴범을 찾으라면 난 널 찾을거야 주위를 돌아봐서 어 그 후각파괴범을 찾으라면 저는 형을 찾을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볼건데 어떻게 됐냐 자 일단 여기 블럭이 있구요 그 다음에 세우는거 그 다음에 블럭이 있습니다 자 아니 이게 다섯개 다섯개 네개 밖에 없어 스무개 밖에 없어 이게 아니 갈비가 있어야 되지 생각보다 복잡하네 보이세요 왜왜 왜 보이세요 보이세요 제야만 혹자래 아 근데 이게 아까론 코야가 조금 살짝 잔인하게 생겼는데 들어봐 성같이 생겼네 니코야는 형도 살짝 내 알게이도 자 자 바로 들어갑시다 형님 아 이런거 어렵지 않아요 별거 아냐 별거 아냐 별거 아냐 어? 자 오늘 이렇게 저희 V LIVE이 끝이 났는데 레고래 정성껏 안 들어왔는데 여러분 아 이게 어렵네요 레고가 즐거우셨죠? 자 그러면 얘 만드세요 얘 이름 뭐였지? 탑탑? 찾을 수 있어 잠깐만 찾아라 비밀의 얼쇠 지미 미워같이 얽힌 모덤들 현실로 또 다른 얘는 드래곤볼이 아니에요 얘는 디지몬이에요 잠시만 너무 어려운데? 잡힌다 찾았다 비밀의 열쇠 남준씨 카메라에 혼자 있으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이 술술해요? 네 그걸 벌써 기러버렸어요? 조명에 아 조명! 이야 역시 사람은 조명이 중요해요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웬 그 시뻘건 차라리 저게 안가 있는데 사실 이제 캠퍼이라고 하죠 그쵸 남준씨 캠퍼 좋아요? 캠퍼 잘 받아요? 뭔가 질문이 이상한 거 같긴 한데 사실 누구나 필요하죠 조명은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해보시다 오디오터 해야 되니 이거를 야 큰일 낫네 이게 없는데 이게 어디 갔어 이거 있어요? 그건 내꺼야 아 그럼 얘는 RK야 오케이 좋아 좋아 멋있어 멋있어 자 이게 뭐야 야 진짜 어디부터 해야 되냐 이거 난이도 1 맞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난이도 이거 뭔가 잘못 어? 아 큰일 났다 왜? 저 안에 콘서트에도 들어왔어요 콘서트? 콘서트 하고 싶다 아 나도 문 라잇 바다 크림이나 은다 커버 자 오케이 좀 비켜봐 얘들아 자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어디를 사실 원래 레고 국물은 이걸 다 약간 구분을 해 놓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쵸 그게 국물이에요? 국물 이라기보다 이제 약간 가이드?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거 없고요 나가보자 자 어디서부터 샤하님 자 남준씨 먼저 만드는 사람을 퇴근하는 겁니다 먼저 저 머리 자르러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가야겠네 남준씨 하는 동안 바빠 보여요 제가 한 번 바쁘죠 제가 약간 도시남자 아 바쁘는 도시남자 오케이 죄송해요 이게 약간 멀티가 안 돼서 이런 걸 조립을 하다 보면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얼토당토하는 이제 드립이 터질 수가 있는데 미리 약간 이제 이제 우롱하다는 말씀을 딱 드리면서 근데 우리 아까 댓글 읽어보기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네 댓글 읽어보기 와우 Sing Normal Dream 반파트 뭐였죠? 커딩 뭐였지? 호비는 잘 지드네요 아 호비는 호비 뭐 하냐 이제 호비 퇴근했어요 호비 퇴근했지 이거 안 되는데 형 시작부터 안 되면 어떻게 하니깐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런게 어딨어요? 안되면 어떻게 알아? 되게 알아 그렇지 어떻게 하는거야? 디지털이 뭡니까? 근데 요새 애들은 디지몬을 모른대요 사실 디지털 디지털을 갖다 그쵸 그럼 이제 AI몬 이런게 생기는건가? 4차 산업몬인가요? 네? 네? 저도 봤는데 디지몬이 인터넷상에 들어가있는 걔네더라구요 최근에 나온걸 봤는데 아 최근에도 나와요 디지몬이? 아 나와요 나와요 그 옛날거 리프트해서 나오더라구요 그걸 못 놓고 있구나 지금 아직 역시 봤는데 재밌더라구요 재밌죠 저는 디지몬에서 파단몬이 최애였는데 아 파단몬 진화 공기팡이 진짜 말도 안되게 귀여워요 공기팡 진짜 실제로 디지몬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디지몬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어요 저희 마음속에 아 역시 아 역시 남편을 아는 친구구나 진짜로 진짜 코랑매트 진짜 너무 좋고 코랑매트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코랑매트 아 근데 이거 디지몬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존재해 디지몬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어 디지몬 이게 나무블록이라 그런지 형님 작죠 뭔가 약간 열반데요 제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잘 안보여요 저는 제 손이 커서 그런가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이게 맞겠지 벌써 이제 약간 인내심이 살짝 고갈되고 그냥 백글읽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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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댓글를 형 읽어드릴게요 내 형étать 반응 해주세요 플라잉키스 플리즈 네 플라잉키스 형 키스 날려달래요 아 só挺 CAT 기억하셨습니다. 은혜롭다, 은혜롭다.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뭔가 이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을 살포시 해보면서 아니, 얘가 이게 과연 맞을까? 뭔가 지금 벌써 약간 틀려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같아, 잘못하고 있어, 너. 아, 맞나? 아니, 이건 맞구나. 아니, 이거 난이도 1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난이도 1 아닙니다. 그쵸? 난이도 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난이도 별 5개예요. 자잘한 미래의 열쇠 이러고 그지 않게 먹었건들 돼지... 난이 돼지털 세상이 보면 어떨까요? 뚱뚱하지 않을까? 응 돼지털로 가득한 세상이 오면? 돼지가 털이 있나? 그지? 또 털이 있죠. 좀 짧겠지만. 핑크색. 난 좀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오아시스요? 원더워를 듣고 싶네요. 아, 그거다. 그거. 아, 이래서 이게 순발력이 떨어지는구나. 딱. 오아시 했으면. 옆에서. 얘네, 취향을 해줬을 텐데. 이게, 이게 이제 순발력이구나. 죄송합니다. 오아시 하면. 다같이 취향을 해줘요. 자, 여러분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멀티가 이제 전혀 안 되는 사람이어서 지금 많은 오디오를 이제 채울 수 없다는 점. 아, 이제 여러분. 메리미 나왔고요. 알제. 메리미. 네, 마할꽃가가 나왔고요. 마할꽃가요? 네, 마할꽃도. 지금까지 만든 거 보잖아요, 형. 자, 중간점은 고. 오, 벌써? 지금 차이가 너무 나는데?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지금. 감기의 차이가. 연준씨. 지금 진영이 좀 빨라요. 스피드하게 합시다. 지금 지고 있어요, 진영한테. 이게 맞아? 일단 나 틀렸어. 또 조금 높일게. 아이씨. 메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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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메대신. 누가 좀 해줬으면. 메대신. 와, 이게 나노블록이. 여러분, 나노블록은 이제 손이 크신 분들은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제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트롤이 사실상 이제 전혀 안 돼요. 아니, 애들이 안 들어가. 무슨 일이지? 그렇죠. 약간 불량인가? 네? 너 지금 우리 애들한테 불량이라 하는 거야? 아니, 불량이 그만큼 많이 뽑힌다. 그래서 불량이다. 얘네 자체가.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불량이 있다. 불량이 아니라 불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발음 잘 될 거 해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노래 한 번. 노래. 죄송합니다. 형 노래 한 번. 와, 진짜 쩡다. 진독성 있는 노래 같지 않냐? 진짜 형. 형이. next. hitmanbang 될 수 있어요. gmanbang. 되고 싶지 않을걸? another p-dog. 진독. Let's go. 진독 좋다, 형. 진독개. 진독. 아이폰으로 딱 해갖고. 진독. 진독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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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직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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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대해시. 예, 대해시. 예, 대해시. 자, 지금 만들어. 지금 전혀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없겠지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뭔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걸 중간부터 결착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아, 진짜. 진흙꽃이 지고 나서야. 예? 봄인줄 알았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맞냐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목 부분 조립을 하겠습니다. 빨라, 이 사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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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저게 필요한데. 아니, 이게 맞냐고. 아, 맞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이? 어이? 어? 럭이. 뭐지? 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띄워주고. 이게 방송인지, 브이로그인지 뭐. 다른 유닛 조합들도 저희처럼 뭔가 이렇게 근본 없어야 돼요. 다들 근본이 있겠죠. 저의 근본은 뭐예요? 근본이 없는 게 저희 근본 아닙니까? 와아. 형 좀 하네요. 아, 저 좀 치죠. 뭐 치네. 아, 역시. 방탄으로서 이제 다년간 인터뷰 스킬을 취득했구만요. 그치, 그치. 바로 순발력. 다지. 아, 이제 맡겨도 되겠어. 이제 편히 눈을 감아도 되겠어. 어디로 감을게요? 저는 이제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 뭐였더라구요, 대상. 저는 뭘 찾아서 떠납니다. 저는 고통과. 고통과 번뇌를 찾아서 떠납니다. 아, 이거. 아, 이게 아닌가? 아,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남준씨가 지금 굉장한 지금 혹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계속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준씨가 의외의 재능을 발견하였다는 소식인데요. 남준씨가 의외의 재능을 발견하였다는 소식인데요. 그 때문에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고. 저켓에서 약간.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뭐 줬어요, 오빠는? 빵이요. 진짜 빵 해보고 싶네요. 빵. 빵. 역시 남준씨는 최근에 재과재빵 배웠다더니. 진짜 형이지만. 형. 제가 형을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역시 우리 남준씨 배가 빵. 빵해. 너무 좋아. 진짜 형 최고다. 아니. 아 뒤집으라고. 죄송해요. 제가 사실 분노를 잘 조절 못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가끔. 뭐라고 해야할까. 나도 모르는데. 흑염룡. 런쥔님 분... 어? 나왔죠? 흑영룡 나왔죠? 흑영룡 나왔죠? 흑영룡 나왔죠? 안 나왔는데요? 나와라 흑영룡! 블록 방향에 주의해주세요 생각보다 디테일하네 그래도 설명서가 여러분들 잘 돼있어 그럼 친절해요 굉장히 설명서를 만드신 분께 사랑의 편지 드리면서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1971년 나 방비님한테 보내셨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재밌다 고맙다 한 회사에 의장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자기가 아니에요 이런 편지를 받아도 욕을 하지 않고 우리 방비님은 욕 같은 거 할 줄 몰라 뉴욕 렛츠고 고맙다 곧 가야죠 형 가야지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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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고... 제가 생각해서 이건 수행과 인고의 세월인 것 같아요 와 여기서 내가 블록이 하나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것 같은... 형 좀 하네요 뭘 그렇게 싸요 혹시? 좀 하네요 자 운별 안되죠 뭐 놓고 넘벌 싸 여러분 행운의 7번에 도달했습니다. 본자가 완성했구요. 이제 출발할 준비를 1번 싸. 아 이렇게 끼워서 하는게 아니였어? 얘를 어떻게 빼냐? 이제 출력 준비를 한번 해볼께요. 뺐다. 자 이걸 위에다 싸우라고? 아 진작 얘기해 주지 빨리빨리 얘기 안해줘 3명서 미안하다 빨리 빨리 얘기 안했나? 미안하다 비티비씨를 진영이랑 이렇게 저녁에 레고를 만들고 있으니까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너무 행복한거 같아요. 뭐랄까 이런게 인생이구나. 이런게 참 행복 아닐까요? 행복하시죠? 모르겠어요. 저도요. 남준씨. 남준씨가 원해서 하는 이거잖아요. 저요. 저요? 네. 그럼요. 그치. 너무 재밌어요 형. 혹시 형이 골랐어요? 그냥 레고로 골랐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싹 해보면서 저 형 골랐어요. 하지만 형이 다 시작한거 아시죠? 이 나비효과? 당신이 시작한거 아니에요? 아뇨. 아뇨. 저 아니죠. 이 나비효과? 이 나비효과? 이 나비효과? 이 나비효과? 아씨. 이게 뭐야? 의영. 잘 웃겼어. 이건가? 그렇지 이거지. 뭘 빨리 말해줘야지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빨리빨리. 미래에는 이제 AI가 제가 레고를 조립해주면 검사를 딱 하면서 이제 딱 알려줄거에요. 제가 못하고 있다고. 옛날 어르신 때 그런걸 안 부렸어요. 계사에서. 똥떨어진 소리 뭐가 떨어져요? 어 맞아 그런거 있었어요. 저 완전히. 자 저는 완전히. 완전히. 아니요? 형. 죄송한데. 그 이제 RG가. 아니 제가 폭살맞아요. 지금 살이 많이 빠져서 먹을게 없어가지고. 지금 전쟁에 있는. 흰주림을 겪고 있어요. 투어 많이 부탁드릴게요. RJ한테. 야 저는. 신장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RJ한테. 저는 이렇게 완성이 다 됐는데. 라이트를 많이 했네. 조심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 부서져요. 형. 형. 방금 만들었어요. 방금 만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저야말로. 진정한 인내와 끈기. 사람들이 내가 못할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모두의 예상을 이제 업고. 어떻게 하는거지. 뭔가 보여주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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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이게 맞아? 뭔가 생겼어요. 됐어. 됐는데? 끝났어. 뭐야? 쉬어. 쉬어. 어떻게 꾸멍는거지? 이게 뭐야? 이게 왜 안되지? 좀 화네. 김남준아. 야. 근데 스티커가 어디가? 아. 이게 얼굴이었구나. 얼굴을 안 붙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른 예술적이고. 너 원래 이거 아시죠? 이거 잘 붙여야 되는데. 와. 쩜다. 와. 너무 잘했어. 진짜 잘했다. 그러니까. 너 근데 뭐가 그렇게 많이 남았냐? 그러게. 오직 이만 자네인가? 저도. 아니 이거 대충 만든거 아니야 이거? 아. 내가 1단 밖에 안 쌓았네. 아니야 잘했어. 그래 그냥. 쩌다리로 아껴. 애니까. 자. 이거 생각나야지. 아우. 이거 중요한건데. 대포. 싹. 어떻게 꼬아요? 무사히 이렇게. 싹. 꼬아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끼우는 거야. 근데 난 그 자리 없어. 왜? 이거 아무.. 아무.. 아니면 그 머리 위에 끼운다 머리 위에. 응. 됐네. 아무튼.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무튼 됐어요. 아 씨. 자. 그러면 결과물을 저기 이제. 카메라 앞에. 가서 보여드릴까요? 네. 자.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고겠습니다. cori. 세트 꼽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저의 귀여운 알제이와. 호야. 너무 멋있죠. 잘 만들었네. 차란. 알제이 다리가 좀 많은데.. 기분 탓인가? 완성! 완성! 오케이 Orke. 네, 돌아갑시다 형. 소감 좀 얘기하고 댓글도 좀 읽어봐야죠 그러니까요 형, 이제 형이 좀 읽어주세요 It's 댓글 타임! RJ 상태가 제가 본 첫 번째 댓글이고요 RJ 상태, 좋아요! 좋아요! 스키니! 지금 스미는 다이어트 안 해가지고 나무에고 미디어 더 좋아 Oh you pretty woman Oh yeah, oh yeah Do you like 남준? Yeah, 남준, good! Do you like Namu or Namjoon? 다 좋아하죠 Happy Birthday 근데 이건 한국어로 해줬는데요 자, 어 오빠는 조립해서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Yeah Yeah 자, 가자 가세요 컴퓨터 용산 Hi 자 Nice singing 노래를 너무 잘한다 Yeah, 역시 역시 남준씨 역시 가세요 자 Please tell 태영 to marry me 태영씨 오늘 결혼하네요 Okay,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친척장이랑 네 저희 냉장고 하나 냉장고 하나 해드리셔보세요 태영씨 저희 멤버인데 네 태영씨는 이렇게 갖고 축하드리고 네 그 다음에 아 What about your hair loose cake? 어 지금 은밀하게 위대하게 해서 그 김수현 그 선배님 같다고 이 의상이 아 아시죠? 약간 그 초록색 아 초록색 와우 그 제가 의상이라도 그 수현 선배님을 따라갈 수 있어서 너무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재개그 오 아재개그 혹시 요즘 좋아하시는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아재개그를 끊은 지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소재고갈입니다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새로운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소신바랑 해드리잖아요 정말로 아재가 되면 이제 아재개그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아재개그 법칙입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자꾸 이제 나이 들으니까 보자 양말이 아잇 하하하 아니 자꾸 막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 자꾸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지금 개인의 어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당신 안해요? 저는 이제 어디 있을까 그래 다 한다니까 우리 다 해 어쩔 수가 없어 자 자 남준씨 핑거하트 플리즈 남준씨 저희 폰트타임 하나 갔죠 오케 오케 뭐 일단 컨셉 잡아서 뭐 하나 하시죠 뭐 할까요? 자 그러면은 저 그거 저기 그거 하죠 그거 포토타이머 그 뭐냐 그 하나 둘 셋 뭐 이거 있잖아요 텔레파시 게임인가 뭐지? 오케 형이 하세요 그럼 제가 바로 할게요 오케 하나 둘 셋 봄날 뭔데 이거? 봄날 햇빛이 너무 쎄가지고 이렇게 가리는거죠 아무 남표씨가 하나 하세요 오케 하나 둘 셋 겨울 완벽하네요 저희 팀 플레이가 진짜 좋아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벌써 끝났나요? 네 자 그러면 그 뭐 하나씩만 더 하시죠 뭐 할까요? 뭐 하고 싶어요? B 하나 둘 셋 진짜 안 맞는데 이게 B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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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해봐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A 와 진짜 미쳐 형님 그게 어떻게 A의 M이지 아니 이게 A가 누가? 더블 A 몰라요 더블 A? 더블 A는 형 A 포지 뭐야 잠깐만요 그럼 하나 더 하나씩만 더 하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스파게티 팀 플레이 팀 플레이 차려면 안 돼요 나쁘지 않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말 너무나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고맙습니다 지방과 앞으로의 작품별 상대출 나무 블록도 하셔서 이렇게 친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도 소상할 예정이죠 네 그래서 친구들을 기대해 주시면서 네 그러면 다음에 올 사람을 저희가 지정해 주죠 그거 그냥 꼭 오게 만드는 거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어나요 지금 제일 좋아하는 사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제이홉이랑 한잔 두개 하고 싶어요 오케이 제이홉과 지네 한잔 네 제이홉이랑 저희 그러면 제이홉과 슈가 오래만 했어 오케이 오래만에 다음 멤버는 소비다 네 네 속 소비인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름리 속 이잖아요 와 그러네요 네 오래만 지네 네 저도 이만 인사드려겠습니다 버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되었습니다 네. 자, 보시죠. 형님. 저거 네. 오케이. 형님. 남준 씨. 남준 씨.